온 거 맞나? 잠깐만 아 아 가버려 수고하세요 스위치 벌써 어지럽네 나오고 나오면 게임이 개판 돼가지고 뭘 해야 될까 애니 애니가 이렇게 나온다라 카사딘 할까? 오케이 AD 해줄게 내가 맞춰줘야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스위치라서 라인을 막 밀기도 애매한데 그래도 일단 최대한 밀어볼까?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폭폭 앗 잡이 아 바텀 네이스 애니가 전면을 썼나? 애니 플슨? 나 못봤는데 뭔가 좀 더 깔끔하게 갱플 평타 조절 했으면 살았으려나? 아깝네 G가 어깝네 에 Vocês 뭐야 애니 전멸이 있는데? 뭐야 전멸이 있잖아 올라프야 이게 무슨 소리니 아니 노플이라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니 올라프야 어쩐지 못 봤다 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니 좀 사리면서 하죠 이게 트위치라 제가 주도적으로 못해요 이래서 오히려 카사딘이 나은데 그냥 카사딘 할걸 그랬나? 어차피 이렇게 돼서 라인전이 아싸리 그냥 카사딘이 나은데 트위치 아랫죠 미드 많이 오네 나 이러면 어떻게 살아 얘들아 쉽지 않음 그냥 기동신 사버릴까? 기동신 마려운데 몸판? 여행 액션 해야겠다 이렇게 된거 가버려 와 저기 안 두고 사비 좋습니다 가버려 나이스 이게 기동신? 이게 기동신 아크샷? 골프만 가면 살아남기 좀 어렵겠는걸? 아 뭐야 트위치야 왜 그러니 나한테 바텀 레이스 바텀 레이스 와이용 너도 억가 한번 당해봐 이 억가녀석 너무 무리하지 맙시다 기동신이라 좀 빠르거든요 툴통 깨지면 갈게요 어 그래요 양이 좀만 사리죠 지금은 다르반 트위치 갓에 뗄 수도 있어서 괜히 스판도 있고 빠졌네 와 이게 맞아? 와 이게 맞아? 와 이게 맞아? 끄집인다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오우! 갑다. 빵가. 징! 가보려! 나이승! 와 이게? 에바. 티비를 높을. 모공. 기동신이라 엄청 막 빠르진 않다. 던전 시작하면. 움직일 땐 빠른데. 나라만 오겠는데? 와 이거 왜 이렇게 세. 드반이 뭐임 이거. 적을 뻔했네. 뭐야 이거. 아니. 그래. 트위치는 이게 맞아. 10킬 못했으면 10대스 해야지. 트위치는 이게 맞지. 패치 안하나? 저거는? 이게 탑잔나랑 다를게 뭐야. 탑잔나는 그냥 바로 패치해버렸으면서. 잔혐 아니야? 잔혐? 나 이거 밀어도 되나? 뭔가 안될거같은 느낌이. 어 안되겠다. 어어어어? 어어? 어어? 기동신 딱 켜지면. 아 좋습니다. 오는거 맞나? 잠깐만. 아. 아. 가버려. 도와줘. 도와줘. 자르반이 궁을 쓸 때까지? 전멸을 절대 쓰지마. 절대 선 전멸을 써선 안돼. 아. 원볼님. 아. 레이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하. 마스터방 왔네. 이게 무슨 소리니. 호빵 홈런볼 탄초야. 이게 무슨 소리니. 뭐 안되나? 와우. 이제 멋있는데? 깰수있나 이거? 같이 먹자. 마용. 어우 난 도망가. 이거 살짝 그. 그쵸? 좀 무섭게. 위협궁 한번 쏴줍니다. 위협사격. 도움은 못주지만. 도로로로로로로. 가버려. 도로로로로로로. 하하하하. 아우. 수고하세요. 나왔다고. 졌다고. 한번 가볼까요? 저도. 이렇게 돌면. 되지 않을까. 도망가. 아우.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라와라. 서포사. 서포시 올라와야지. 흠. 제이스로 기강원 잡아야되나? 에라이 선비 카사딘. 난 모르겠다. 고열 좀 빨개요. 로밍 절대 안가는. 고열형 카사딘 해야겠다. 어? 그거는 평소 아닌가요? 네. 아. 아. 감전이 안 터지면 좋겠죠. 두 마리 그냥 버리셈. 좀 쿨하게 버리고. 얼큐로 먹고. 한 마리 버리고. 이거는 먹는 척하면서 버려요. 흐흐흐흐. 그냥 다 버리셈. 평소보다 좀 덜 차는 느낌이 있긴 하네. 확실히. 근데 이정도로 기스도 안 나는데. 이게 너프된 방팬가? 줬어. 한 대만 맞아. 차비. 와 진짜 다행이다. 잘 뛰었다. 이러면. 이정도면 뭐 잘 뛰었죠. 그래도. 좀 애매한데. 이러면. 아. 오케이. 그럼 뭐 나쁘지 않죠. 가보려. 나이 승. 아. 이로세요. 어. 아. 네. 다이노플. 하지만. 위드에서 이렇게 턴을 뺐기 때문에. 가텀에서 이런 대형 이득을. 볼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이 바이궁이. 이 피오라나. 카이사한테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셈. 이거 이득이라고 봅니다. 아니에요. 호달지 마셈. 반박시 네 마리 맞음. 나 타고 와라. 아군이 당했습니다. 좀 아쉬운데. 야. 상대 무리했다. 가자. 어. 야. 그. 네. 잡았어. 잡았어. 걱정하지마. 잡았잖아. 기다리셈. 그냥. 핑 찍지 말고. 아까비. 대천사 실드 있었으면 좋았는데. 아깝다. 너무 빨리 죽었다. 할만했는데. 좀만 늦게 죽었으면. 어. 좋아요. 근데 이거. 제우스의 제이스였으면. 라칸 W 암무빙으로 피한 다음에. 네. 음. 봐줘야겠다. 좋아요.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알금하게. 끝났네요. 조합이. 안타가. 저희가 더 좋아가지고. 성장도 저희가 잘 됐고. 그냥 뭐. 즐기가 힘들다. 그쵸. 수고하세요. 네. 에라이. 와. 이기야 누가? 너무 아까운데. 살려둬. 와우. 라칸님. 믿고 있었다고. 아잉 승. 어. 저승. 흐흐흐. 좋았습니다. 어떤데. 솔직히. 저 말일만 안했으면 멋있었는데. 힘 확 세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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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